플랫폼 슬픈 탐문의 실력을 보여줘야겠군 모기 血の活動は無に帰せ! 鬼団長チャールズ! いざ行かん! 良い奴! 良い奴! 相手をしてやる 全て壊して! 戻れないように全てな! そろそろ帰りませんか? 終わりだ! 終わりだ! 逃げて! 鬼団長チャールズ! ここは私が! 私の相手で勝負にもならぬ! 終わりだ! 今言われまして! 終わりだ! 神奈川さんが来るよ! ここがない! 鬼団長チャールズ! 頼む! 光が何の名の名にあるよ! 俺にそろ! 破滅すること! 勝負に次いと! 黒険くじ! 殺すな! 鬼団長チャール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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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マタイ事などどうでもいい。 何意味だものにいんの? 無いことを。 いざようなよ、 今じゃねえのか余儀なよ 6問は持っておられる 肝が冷めちまったよ あなたの命令に従います あの方の崇高な理想のために 私のことを見ててね 怒らてたねえ 私だって少しはお役に立ちたいのです もう大丈夫です なんなら鞘でやってやろうか 今じゃねえのか いざようなよ あの者たちを倒せばよろしい 闇の中に消えなさい 俺はやっぱり 彼女はやっぱり 彼女はやっぱり 本体に敵の中で 負けたら 本体に敵の中で 割り込めたよ 結構 もう一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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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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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타이밍에 더 날리게 됩니다. 또 다른 지내로도 더 날리게 됩니다. 곧 나왔던 동물과를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제는 다행한 기간이야. 다시 여기가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강을 주신 아저씨의 마음을 정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행히 이는 모두가 다른 곳으로 먹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른 곳으로 그리지않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하겠다. 이쪽으로! 이것도 어땔 수 있을까? 격의 차이를 보여주자. 자,勝負의 결착을! 지금 스테이예요! 승리를 키우고 각몬의 실력을 보여줘야겠군. 공격하라! 다만 도망쳐야겠네요. 이쪽으로! 먼저 시작하겠다. 공격하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그럼요. 빅, 빅, 빅이. 카치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넌. 갑니다. 와아. 비교할 수 있을까? 격의 차이를 불러주자. 나는 진짜였다. 상대의 주제. 감탄 실력을 끌어주면 먼저 시작하겠다. 승리를 잊는다. 내게 도전한 용기만은 칭찬해주세요. 지금까지 차이를 버텨구나. 하지만 여기까지가! 상대의 주제. 감탄 실력을 보여주자. 이것도 버틸 수 있을까? 격의 차이를 불러주자. 아직 멀었다. 멍청 심장. 상대의 주제. 상대의 주제. 내게 도전한 용기만은 칭찬해주세요. 꽤 홀리고 싶어. 혼내기 싫어는 말이다. 상대의 주제. 상대의 주제. 상대의 주제. 상대의 주제. 상대의 주제.